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데려 계시는 주의 말씀은 장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박장규 주사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부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놓으려 섬고 우리의 나기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료를 풀어본 적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에 오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심원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줘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에게 먹이를 주었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종호에 오기를 기다렸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메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하시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미를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것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급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급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돼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배나 주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오늘은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이 애급에 돌아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 형제들과 베냐민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 모두를 관저로 초대하여 오찬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요셉의 환대에 형제들은 불안해합니다 이전에 요셉은 자기들을 향하여 정탐꾼으로 의심했기 때문에 요셉의 이러한 환대를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죠 애급의 총리가 우리를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자루에 돈을 일부러 넣어서 결국 이 일로 우리를 옥에 가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억묘하여 노예로 삼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의도에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요셉이 말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셉 앞에 돈을 풀어놓고 이것은 지난번 자루에 들은 돈 전액이고 여기에 우리가 양식 살 돈까지 더불어 가지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혹시나 닥칠 억울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계산하고 또 설명하고 변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형제들의 말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낙이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의 말은 형제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준 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억류한 시몬을 풀어주고 성심껏 그들을 환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이러한 환대는 형제들을 크게 당황케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순수한 의도로 그들을 환대할 리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돌아가는 상황을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형제들의 오해는 한편으로는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지리짐작 판단해서 스스로 마음이 상하고 스스로 두려움 속에 빠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혹시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겉으로 돌아가는 상황만 판단해서 미리 실망하고 좌절한 경우는 없습니까 만일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오늘 요셉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두렵고 힘겹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일이 틀어지더라도 나는 실패했다 내게는 소망이 없다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걱정하고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일이 닥치고 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경우에 지나치게 걱정하고 지나치게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일이 틀어지면 마치 절망할 준비가 된 사람처럼 열심을 다해서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 그 시간은 사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었고 우리가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 뜻 아래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실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미리 실망하여 포기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이 입을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하셨으면 안심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심플하게 말씀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료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영적 조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상황은 반전되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는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완악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치 못하고 부인치 못할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재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꿀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국까지 노예로 팔려온 그 인생이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될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도 그 형제들을 이렇게 다시 만나 그 사랑하는 막내 동생을 보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영어로 싸인이죠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여주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베냐민을 보자마자 그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축복된 인사임을 알아야 됩니다 매 순간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입술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그 입술의 고백대로 성령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축복하십시오 축복의 말에 축복의 역사도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감격적인 형제의 상봉에 요셉은 그 마음이 복받쳐서 자기 방에 들어가 울다 돌아옵니다 억울해서 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에 감사해서 운 것입니다 그 섭리에 감격해서 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우리를 이렇게 울리세요 슬프게 만들어서 울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기뻐서 울게 하십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이전의 모든 고통을 잊고 즐거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요 어렵지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서 울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너무 감사해서 우리를 울게 하실 것입니다 그 즐거운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리 우리의 앞날을 판단해서 스스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항상 주의 말씀을 보고 위로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바로 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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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